먼저 근력. 이것은 역시 근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근육에서 발생하는 수축력. 그것을 우리 근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조금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까 우리가 하나의 대표적인 덤벨을 갖고서 덤벨이 그 밑으로 하나의 무게. 우리가 이걸 중량이라고 표현하죠. 중량은 무게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 무게가 하나의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이 있을 때 이 중량과 무게는 그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했을 때 중량 혹은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서 앞서와 같이 상완이두근이 이렇게 아래팔 쪽에 근육의 착점 위치를 갖고. 잘 보세요. 만약 이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이 힘은 벡터예요. 기본적으로 힘은 무조건. 힘은 그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벡터 성분을 합성 혹은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이 f 성분을 y의 성분인 fy와 x의 성분인 fx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fx를 수평 방향으로서 힘을 분해시킨 것이다. 그래서 수평 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fi는 수직 방향으로 힘을 분해한 것이다. 그래서 수직 분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fx는 그 힘의 방향이 하나의 축의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고정시키는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fi는 회전축인 팔꿈치 관절, 우리가 엘보우 조인트 또는 주관절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주관절을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fi가 편심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편심력으로 작용. 그래서 이때 이 근육의 착점 위치로부터 이 축까지의 거리가 있다. 이 거리가 있으면 이 거리를 모멘트 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fi의 수직 분력 곱하기 이 모멘트 팔의 곱이 결국 이 물체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시키는 토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근력의 크기를 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위로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위도 아래도 아닌 고정되느냐, 이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근력이, 바로 그 같은 내력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분석을 할 때, 이와 같은 힘의 관계. 예를 들면 무게, 나중에 무게는 힘입니다. 그 무게의 힘, 근력의 방향, 또는 분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그것을 FBD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FBD라는 것은 이게 Free Body Diagram의 약자예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이거를 물체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물체 자유도라고도 하고, 이걸 또 신체 자유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학습에서, 나중에 뒤에 배울 때 자유도라고 하는 게 운동학습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영어를 왜 써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FBD에서 자유도 할 때 이 도, 이거는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F와 D, 그래서 Free Diagram, 그걸 자유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런데 참고로 나중에 운동학습 파트에서 또 자유도라는 말이 나와요. 운동학습에서 다루는 자유도는 영어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Degree of Freedom의 약자예요. 자유로운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영어 혹은 한자, 이런 걸 쓰는 거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신체의 상완이두근을 통해 바벨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이 동작을 할 때, 힘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게 바로 이 물체 자유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량은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물체 자유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Y 성분은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랬을 때, 이 FY의 성분이 예를 들면 100N이고, 예를 들면 이 무게가 100N이다. 그러면 위와 아래의 힘의 관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이 150N이다. 그러면 이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FY가 더 크죠? 그럼 물체는 위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 FY가 만약 80N이다? 그러면 무게가 도리어 힘이 더 크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와 같은 힘의 관계를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F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다 FX도 표현할 수 있죠. 이와 같은 힘의 관계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 그것을 우리는 Free Body Diagram. 신체 자유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